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두서없이 막 계속 한 것보다 어떻게 했냐 하면 대답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그냥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덕분에 서쿨가 인연이 되는가? 그것부터 어떤 계기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출발합니다. 제가 죽음을 경험을 딱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불교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스승님 본문도 살짝 들었는데 제가 복이 없는지 비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계속 불교 공부를 하다가 뭔가 공부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고 정확히 내 것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스승님의 본문을 접하게 되면서 아 진짜 이제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 덕분 스쿨을 오게 된 거죠. 제가 건강이 이미 나빠졌다 할 때는 이미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선을 넘었더라고요. 나 자신도 힘들고 의사들도 몰라요. 병원에 다녀봐도 그래서 이제는 주는 거는 약밖에 안 주니까 이 약을 소화 못 시키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진짜 자연으로 이렇게 하다가 노력하다가 내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나름 병원이 아닌 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몸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첫째 이제 위암인데 위암을 모르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물도 소화를 못 시키는 단계가 됐고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산이 역류해서 식도암까지 직장암까지 그러니까 몸은 전부 어열로 변해있고 우리 몸이 피가 어열로 변하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가공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공격을 하는 정도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르고 방법도 없죠. 그래서 김희룡 선생님 인산의학에 주겸을 접하면서 그분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병원이 아닌 노력을 했어요. 해서 이제 그때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살리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법문 가르침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죠. 제가 젊었을 때 남들이 하도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소원을 빈다 하니까 나도 한 번 빌어볼까 해서 앉았는데 아니 소원을 빌기도 전에 무슨 소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 머릿속에 무슨 박사가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 소원을 하나도 못 빌고 부처님 참 힘드시겠다. 이렇게 모든 중생이 와서 이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앞으로는 절대 빌지 않고 살아가리라. 이러고 이제까지 빌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죽기 살기 노력했고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어디 단일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이 법문을 마침 핸드폰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기 시작해서 그 법문으로 나의 떠오르는 그런 망상들을 전부 뇌를 세뇌교육 시키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도 이렇게 들으면 들을 때 뿐이고 저는 사경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귀에 꼽았을 때는 굉장히 90%가 들어와요. 나를 이 망상을 세뇌교육 시켜버려야 돼요. 새로운 법문으로 이렇게 해서 들었어요. 빨래할 때도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핸드폰 기능이 안 적을 때니까 이제 허리에 지갑, 가방 딱 차가지고 여기다 놓고 빨래를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이어폰 꼽은 건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그 귀한 법문으로 높으신 그 법문으로 나를 세뇌, 망상을 없애지는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 새로운 법문으로 나를 세뇌교육을 시키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성공했어요. 지금 하나의 포인트가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억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쪽으로 달리 가다 보면 그 속에 빠져서 힘들고 하는데 1차로 그거부터 내가 새로운 길을 하나 내는 걸 지금 하셨는데 그게 법문으로 하셨다. 그럼 법문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거를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그걸로는 참 이 병마가 온 그 고통과 망상, 번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최상의 법문이라야만 죽음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고 아, 내가 사는 게 이거 다 집착이었구나. 망상이고 거짓, 왜 꿈속을 산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진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연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부처님 가르침, 즉 지혜의 말씀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망상, 번뇌망상, 그 망상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게 더 본인의 쉽다.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야 그렇게 될까요? 제가 처음 법문을 접한 거는 서로스님께서 선에서 본 금강경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33편인데 서로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뭐 이거 들었다고 알아? 몰라? 한 편당 30번을 들어야 조금 올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 30번을 한 편당 30번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33편이니까 990번이죠. 세 번을 또 이어폰에 받아 적었고 천번이 금방이에요. 천번 듣는 게.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랐는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한 편 가지고 얻은 게 있어요. 아휴 일건경이요, 불의 진묵성, 전개무일자, 상방대광명이로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계속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자, 국어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거기 딱 불이 들어온가요? 어떤 계기로 그 내용이 이제. 네, 듣다 보니까 법문을 그래도 법문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신 도를 이루신 분들의 법문을 들었죠. 그러면 어느 스님 법문은 좀 아니다. 이렇게 구분도 되고 해서 듣다 보니까 그 세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면서 아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몸을 이렇게 지금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었습니까? 저는 이제 약도 못 먹고 법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직장암에는 실제 제가 과연 그럼 이걸 죽을 힘이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이미 그 제가 이제 직접 그 신종산이라는 죽염이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그 학문 안에 직접 그 직장암 호흡을 전부 막 저기 문 떼고 깨끗이 하면서 거기서 어혈이 막 손바닥만큼씩 쏟아진 게 지금 핸드폰에 다 찍혀 있어요. 있는데 그러고 나면 그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이 세포 하나가 다 어쩌지를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저는 그때 얼른 헌 옷 입고 장화 신고 밭으로 나갔어요. 밭으로 가다 보면은 5분 안에 내가 언제 그랬지? 네. 저 자연이 주는 그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절대 의사가 의사가 나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아무리 못 고쳐도 50%는 고치세요. 그런데 자연 속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니까 자연 속으로 갈 때 자연의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이 가버렸으니까 지금 아픈지 아픈지 이런 게 이제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해도 항상 일을 합니다. 일을 했을 때는 그 내가 아픈 거를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 일에 심취해서 내가 뭔 일이 있었나 아팠나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도 조금 좀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더 일을 해야 되고 식사 조절과 일찍 자기 이게 돼야만 공부가 같이 됩니다. 이게 돼야만. 식사 조절은 어떻게 하신가요? 식사 조절은 저녁을 안 먹는 방법이요. 그게 단순히 저녁을 안 먹는다가 아니고 위장을 쉬어주는 거예요. 위장은 자동차 같으면 엔진이라 위장을 쉬어줘야만 모든 장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반드시 몸이 좀 안 좋다 할 때는 식사부터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은 하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찍 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요즘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덕분송 틀어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긴 했는데 행동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딱 9시에 잘 때는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되고 그 시간에는 진짜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과 먹는 거, 이 집착들을 좀 놔야 되고 그럴 때 공부의 프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찍 자기 위해서 저녁 안 먹는 것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거는 제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빨리 몸을 살아나게 하려면 위장을 쉬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도 몸이 너무 힘들어고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때도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일단은 딱 앉아서 저는 공부법을 덕분스쿨 오고 나서는 전부 덕분스쿨 버전으로 바꿨어요. 108배 할 때 덕분성 트는 거, 스승님 법문, 법식 듣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일단 딱 앉아서 일어나면 모든 일체의 중생들이 일사천리로 불려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좀 몸이 말이 안 듣고 이럴 때는 스승님 법화경 1편을 들으면 아주 신나고 정신이 버전을 들으면 아주 신나고 정신이 버전을 들으면 아니 그 법화경 듣는데 어떻게 힘이 나는가요? 첫째는 스승님께서 굉장히 모든 다른 스승님들의 법화경 설법하신 것하고 달리 신나고 걸거치는 것들 다 없애고 아주 신나고 요점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럼 그렇게 잘 들어오려면 법화경 공부도 또 많이 했어야 그런 게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사경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할 시간도 없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는 않고요. 이 법문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적 강의를 듣다가 왜 덕분석으로 버전을 다 바꿔서 하게 되면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덕분스쿨 공부를 접해보니까 이 법문에서 제가 헤매던 부분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제가 우선은 만족감이 있고 더 공부에 신나고 이걸 생활에 적용을 했더니 그 덕분 철학처럼 그 내용처럼 진짜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무슨 법문을 듣다가 스승님 법문을 딱 저는 대입을 해봐요. 아 이건 무슨 뜻이구나. 다른 스님들의 법문하고 스승님 법문을 보면 표현이 조금 틀리세요. 법문에도 어떤 분이 사도인가 하듯이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높은 법문을 들은 거에 이 덕분 철학의 그 내용들을 전부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딱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맞아떨어질 때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 생활에서도 진짜 저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죠. 대입을 해본다 하는데 생활에서 어떤 기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입하는지 살짝 한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가족들한테 이제 손녀들한테 제가 전댓말을 먼저 쓰고 덕분입니다를 먼저 하고 그 내 편이나 누가 좀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고 마음에 안 든 일을 했을 때도 원래 저 원래의 에너지 상태로 그 사람을 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뱀이 마당에 나왔는데 돌 옆에 일하는 데 이렇게 있길래 그때는 덕분 스쿨 오기 전이었는데 아 이 뱀을 보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올 것 같고 온갖 망상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스승님 법문 뱀에 대한 법문이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 뱀 옆에 가서 뱀아 이건 우리 덕분 철학의 성담스승님 법문이다. 너 빨리 3일 내로 안 가면 너는 누구한테 잡혀 죽으니까 빨리 저 멀리 가거라. 세 번을 얘기하니까 제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고 옆에 가도 안 무서워요. 이런 거를 저는 법문을 잘 때도 막 듣기고 자고 하니까 꿈속에도 스승님께서 막 법문을 해 주시죠. 보통 나름대로 법문을 열심히 듣는다 하더라도 보통 한 100번 들으면 엄청 많이 듣는 줄 아는데 그동안 법문 들은 해수 이런 걸 살짝 말씀하셔도 우리가 참고로 몇 번 정도 들었는가 저는 총 한 15,00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1,000번도 간단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법식을 녹음했는데 저는 필기를 별로 안 합니다. 필기를 볼 시간이 없고 그렇게 중요성을 안 느끼고요. 오로지 그거를 여기 넣으면 결국 마음으로 와서 행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녹음에서 벌서도 세 바퀴는 들었죠. 반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4의 물결을 제3의 물결 책을 83년도 엘빈 터플에서 책을 보면서 제4의 물결은 앞으로 어떤 것일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행으로 사용한다. 지금 예를 들면 적어서 저장하고 해야 여기서 바로 나와서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제4의 물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83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철저히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행으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반복을 많이 들어서 그게 이제 생활 속에 적용을 자꾸 시키면서 익혀간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제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지금 좋아졌는데 몸을 어떻게 지금 치유를 해냈는지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몸이라는 게 그 바른 부처님의 그 높으신 그런 말씀 그런 법문이 앞장서서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첫째는 그래야 죽음도 죽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하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편안해질 수는 없어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바른 법식을 바르게 알면 오늘 저도 어제 밤에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밤새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오줌을 못 누는 거예요. 갑자기 밤 9시 반이 됐는데 그래서 아니 오줌을 못 누니까 점점 아랫뼈는 불러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직장암도 다 자궁에 전이 된 것도 전부 이런 적이 없이 했는데 아니 왜 오줌을 못 누울까 그렇게 해서 아 스승님께 무심치유를 좀 부탁드려야 되나 하는데 시간도 늦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잘 수도 없고 해서 화장실 가서 이 원인이 뭘까 해서 제가 직장암을 직접 전부 핏덩이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질속으로 그러면 한 번 보자 어디가 막혀서 오줌이 못 나오는 것 같은데 하고 손가락으로 질속을 넣고 거기를 계속 마사지하는데 이만한 어혈덩어리가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줌이 전부 혈이 섞인 오줌이에요. 어 이건 좋은 건데 이건 좋은 건데 거기가 보니까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혈덩어리에 막혀서 제가 학문 닫기를 잘해서 이게 됐나 저는 이 덕분스쿨 와서 제일 먼저 철저히 잘한 것이 학문 닫고 뒤꿈치 들고 절하기 그래서 이제는 이 뒤꿈치 들고 한 1킬로도 걷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이걸 진짜 몸이 몸인 만큼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이걸 진짜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모든 분이 꼭 해야 돼요. 왜? 내 몸이 쓰러질 때 언젠가는 나를 살려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한 선생님께 은혜를 많이 갚아야 됩니다. 학문 닫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해왔는지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어지럽고 균형이 안 맞아서 여기 쓰러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걷기는 걸었었어요. 균형 맞추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학문 닫기 뜻은 몰랐죠. 그래서 덕분스쿨을 와 보니까 아 이 뜻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즉시 했더니 이게 엄청납니다. 아마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 어혈이 그래서 이걸 잘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침에도 보니까 또 혈혼이 섞인 어열하고 나온 오줌을 쌌어요. 근데 그래도 반일 가서 한 판이 감자 심은 거 다 처음 보고 와서 또 화장실을 갔더니 이젠 정상화됐더라고요. 야 이거는 대단한 거다. 죄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해서 살아나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절할 때도 이거를 듣고 내리지를 않는 상태에서 앉았다 일으셨다 다 합니다. 발굽히 들은 상태로 이거를 20분 해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굳이 하려고 안 해도 걸어가면서도 딱 이제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서 학문이 닫고 웃어야지. 내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 공부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처음 덕분스쿨 왔을 때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어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하고 죽을 때 그래도 스승님께 좀 눈 깜빡하면 제가 좀 좋은 데 가게 잘 해주지 않을까. 그 마무리는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진짜 목숨 걸고 진짜 이렇게 다닐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와서 이제 대중들 앞에 쓰러져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저 자갈을 막 밟고 오불식을 철저히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힘이 막 나면서 어머 3년 고개 넘어지면 3년 더 살듯이 그거하고 똑같네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우선 뛰어넘어야지 이거를 피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망상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나를 키우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공부가 저는 진짜 몇 생을 살아서 해야 될 걸 이 생에 다 하는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일은 제가 이제 내하고 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 저는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만약에 그전에 내가 소화가 안 되지. 그러면 저는 거꾸로 너만 힘든다고 더 먹어버려. 나 말 들으라 이거야. 이거를 조복이라 그래요. 몸을 조복 받을 줄 알아야 몸을 내가 빛나게 쓸 수 있는데 내가 몸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뛰어넘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스쿨에 오는 분은 최악의 상태에서 인연이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여기를 내가 그래서 이름을 종착역이라고 지어놓은 거거든요. 이 지구에서 실제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분은 여기 종착역에 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옛날 도선국사께서 말씀을 해놓았다고. 우리나라는 십성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이곳이 피난처라. 마지막 내가 살 길을 찾으려면 여기를 찾아가야 된다 했던 장소라. 이곳인데 여기 오면 왜 피난처가 되는가 하면 죽음을 뛰어넘게 해준다고. 왜냐하면 죽지 않음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뛰어넘게 해준다고. 몸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영혼육 삼중구조로 공부해보면 육은 여러분들 노래에도 해놨어요. 육이랑 몸뚱이는 뭐냐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해낸다고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우리 혼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판단해서 바르게 선택만 해주는데 혼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자꾸 몸에 끌려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공부에서 마지막 간문을 몸을 내가 조복받아서 끌어갈 수. 즉 몸을 빛나게 쓸 수가 없어요. 항상 몸은 내 마음의 종이에요. 따라한다는 거거든. 그럴 때 제가 사용한 게 늘 밤새 안녕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이 몸뚱이 돌보다가 죽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몸뚱이를 빛나게 쓰다가 죽어야 되는데 몸뚱이 돌보다가 죽어버리면 몸뚱이 죽으면 몸뚱이는 내하고 인연이 끝났으면 필요도 없는 몸뚱이가 되어버렸는데 거기다가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워주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게 제일 억울하단 말이야. 이 몸뚱이 있을 때 하나라도 빛나게 쓰는데 써지려면 몸뚱이를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만덕 형님께서 어떻게 몸뚱이를 끌고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반쪽이 작동이 안 되는 몸이래요. 얼음덩어리로.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다거든. 그럼 그럴 때 오히려 다른 사람 같으면 쉬어줘야 되겠다고. 눕는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소변이 안 나오고 막혀요. 그리고 혈이 섞인 오줌을 그렇게 싸고 할 정도면 스승님 저 좀 이상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얼음덩어리가 나온 거 보면 이건 좋은 겁니다. 그거 쏟아졌다는 건 그건 축복이죠. 그래서 잠을 많이 설치고 그래도 법문 듣고 자다가 아침에 또 밭해를 나갔잖아요. 이 아프다는 거에 매이면 안 되거든요. 밭일 가서 감자 한 판이 다 끄집어서 확인하고 심고 그러고 왔고 이렇게 이 아프다는 데에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아프다는 거는 이거를 잊어버릴 만큼 강한 좋은 에너지가 그게 법문이고 공부죠. 실제로 아침에도 제가 법수사님 이야기 나눌 때 법수사님도 되게 힘들을 때 죽기 살기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죽지 말고 절을 하다가 죽겠다고 하고 몸을 결국 조복해서 일어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시골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 시골 이 동네에 동네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여기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이고 진짜 허리 아파서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봄 되면 고사리 끈으로 그 할머니 제일 먼저 산을 이거 3시간 4시간 돌고 여기도 고사리이고 여기를 차고 내려와요. 이걸 여러분들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하는 거지. 우리 몸은 내 마음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인다. 한 번도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고사리 다 끊고 집에 와서 그때 고사리 풀어놓고 아이고 허리해야 한다고. 그럼 그동안 우리는 왜 안 아팠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크게 깨달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육은 혼의 말을 듣도록 돼 있잖아요. 결정만 안 바꾸면 내가 일하겠다면 일을 해야 진다는 거지. 이걸 제가 덕분서쿨에 왔으면 이걸 해내야지. 덕분서쿨에 왔는데 힘들다고 방에 누워있고 집에서 하던 대로 할 것 같으면 덕분서쿨을 왜 오느냐. 덕분서쿨 왔기 때문에 그때 밭에 나와서 일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해야지 빨리 극복한다는 거지. 그럴 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러 가십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살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안 되는 거 안 들고 놔두고 이 법문 꼽고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법화경 한편 들으면 아 한 시간 일했네. 일은 다 해서 있고요. 그래서 하면 내가 일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데 일은 다 해줘 있고 공부는 머릿속에는 공부가 있고. 이러니까 그 시간이 행복하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법식 즉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난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답답할 때 창문을 열어 새로 공기 마시는 것과 똑같은 위치거든.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만덕향님은 힘날 때 법화경 한편 딱 치면 들으면 힘이 쫙 나는데 법화경에 그런 묘한 힘이 어디서 나온가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파도가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망상이고 물은 고요한 원래 자리인데 이 망상에 휘둘려서 그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제는 그 이치를 알고 보니까 파도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야 물이니까. 그리고 또 법을 이용당하지 말고 법을 굴려라. 그래서 엊그저께는 또 법문을 듣다가 나는 몸도 이래서 일도 못하고 형편이 좀 이러고. 아니지. 스승님 법문에는 이 뻘박 같은 진흙밭 같은 데 다리를 탁 담궈서 여기서 연꽃을 피워라 했으니까 마음만 돌려라. 이렇게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되니까 제가 기쁘고 편안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걸 느끼죠. 우리가 에너지가 음식을 통해서도 공급받지만 법식을 통해서 에너지 받는 것은 더 짱짱한 힘으로 우뚝 서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통증이에요. 제가 한테 마지막 도움을 청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더라도 법식만큼은 꼭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문이 일어나. 법식은 뭐냐면 새 에너지를 계속 불회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준 강의 내용들은 공통점이 기운이 나도록 하는 법문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법문하고 차이점을 조금 들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처음에 덕분스쿨이 무슨 해탈도 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쉽기는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에 뜻을 알고 보면 금강경, 법화경의 모든 뜻이 다 해석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알고 아 이거 굉장한 말씀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또 덕분 철학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뜻만 확실히 내과화되면 나는 인생 걱정 없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덕분스쿨 법문만 듣는 게 아니라 깨달은 큰 스님들이나 이런 법문도 들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어떻게 접목해서 듣습니다. 스승님 법문도 듣고 이런 덕분 철학 해탈도 이것도 다 틀어놓고 절하고 다 듣습니다. 하루 절을 한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까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야만 이 몸이 살아나거든요. 절을 했을 때 이 몸이 바르게 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픈 몸이 참 첫째 대단한 스승님이고 저한테는 큰 스승님이죠. 몸이 아픈 쪽이. 그래서 이제 한데 다른 요새는 도노입도 연문론을 듣다 보면 그거를 한 30번 들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게 들어오면서 스승님 그 아 덕분 철학의 어느 뜻하고 같구나 이렇게 자꾸 대입을 하면서 스승님은 스님이실 때도 법문을 아주 특이하게 쉽게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프린트물에 적혀있는 이런 내용들도 아 이건 대단한 건데 이 뜻이 이건 대단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거를 더 이제 그 뜻을 알아가죠. 뜻을 알지 저는 외우는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가를 알면 알수록 깊이 그걸 적용해서 사용하는 단계로 가는데 제일 여러분도 궁금한 게 여러분 힘들면 눕고 싶지 힘들 때 일하러 가서 일하겠다 이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내는지 그걸 좀 그 과정에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해낼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반쪽 몸이 제가 대단한 스승님이라 하는 뜻이 누워있으면 더 아파요. 이게 혈이 안 도르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움직이면서 이 혈을 온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하면 지치고 망상이 따라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법문으로 때려 막는 거죠. 법문으로 막아서 이거를 다시 법문이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뭐 하다가 탁 막히면 법문이 탁 떠오르고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고 여기 왔을 때 그 관체험 할 때도 그랬어요. 관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덕분성 하면서 편안히 있는데 아 스승님 그 부산 대광명사에서 법문하셨던 그 관 뚜껑에 붙어서 스승님께서 막 법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승님 저 걱정하셔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괜찮습니다. 자비하신 스승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싹 없어지면서 저는 편안하게 덕분성을 부르면서 이제 관에 누워있었어요. 그날도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평소에 이제 드러났던 법문이 어떤 시절 인연이 되면 그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잖아. 부지런히 들어놓으면 시절 인연이 되면 그게 다 필요할 때는 나우스 사용이 된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 만 번 이상 안 들었으면 뭐 들었는데도 안 되더래요. 이런 말은 명암도 못 꺼내. 아니 만 오천원 분이 이렇게 들으면 아니 누가 자동으로 안 나오겠어요. 그 정도 노력은 안 해놔 놓고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을 저는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은 명암도 못 내미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이제 또 비밀의 누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 몸은 반드시 힘이 들 때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때 쉬면 안 움직일까 온도는 더 내려간다. 그렇게 더 다운된다. 그때 이때 필요한 건 사실은 온도를 올려줘야지 순화이 되는데 온도를 올리려면 오히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철저히 본인이 몸으로 깨달아서 깔아 앉으면 마비가 오니까 그러면 또 온도가 들어가야 되네. 그럼 바로 밖에 나가서 움직여서 움직이면 열나서 온도를 올려줘서 그걸 극복해내고 극복해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그때 망상도 들어온다 하잖아요. 망상도 좀 쉬다가 하지마 이럴 때도 나가서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눕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법문을 끼에 꽂고 법식으로 계속 그 망상이 나를 차지하지 않게 한다는 이게 두 가지는 지금 그 어떤 분도 지금 이 부분을 몸소 체험에서 해결한 분들이 드물다. 간혹 있는 분들도 이렇게 체험을 계속 사용하는 분은 드물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꼭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군에 갔다 와서 몸 조복을 시키려고 하루에 50분 이상 잠자는 걸 했다. 내가 잠들게 지금부터 잠 잔다면 1분 내로 잠이 오게 하고 그 다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면 그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훈련은 하루에도 50분 이상 제일 먼저 이 과목을 공부했다고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자기가 끌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게 그 끌고 가게 하는 에너지원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는 몸에는 항문을 닫아가 계속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우는 걸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게 기쁨을 지혜의 말씀 즉 영의 가르침은 영의 가르침의 특징이 기뻄, 감사, 축복, 수용, 사랑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걸 지금 계속 드신다는 거예요. 특히 덕분스쿨 스승님 가르침은 영의 가르침이라 거기에는 혼이 끼어들지 않아서 사실은 에너지가 계속 충전되는 기쁨, 감사, 수용, 축복, 사랑이 샘솟듯이 나온다는 게 이게 다른 분들의 가르침과의 차이다 이런 핵심을 제가 짚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덕분스쿨 유튜브의 본문은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들어달라는 걸 꼭 해야 된다고요. 이게 기뻄, 감사, 수용, 축복, 사랑 이런 게 그 법식을 듣는데 저절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 보약을 꼭 먹도록 해야 된다. 제가 원주에 계신 분이에요. 21년 동안 그분은 영혼들에 시달려서 몸으로 고통받는 걸 21년 동안 대한민국에 대단한 데는 다 찾아가서 돈 주고 하면 그때는 괜찮지만 또 자기 번뇌 망상으로 또 에너지를 몰고 오니까 안 되니까 힘들어서는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도움을 받아서 해도 안 됐네. 어떻게 했는가? 6개월을 24시간에 꽂고 제 강의를 6개월 동안 24시간에 꽂고 들으니까 자기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혼들도 다 깨달아서 해탈해져서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온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오가 고맙다고 저를 하면서 드디어 해결이 됐다. 이때 똑같아요. 지금 우리 만덕향님도 의사의 도움을 다 받아보고 늦땐 도움을 받아 받아 이거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나오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똑같은 공통점은 지금 만덕향님도 24시간 이어폰으로 계속 범문을 계속 망상을 때리 잡는 범문을 했다잖아요. 그 범문을 듣고 있으면 망상이 끼어들지 못하게 그래서 앞으로도 덕분스쿨에 도움을 청하는 분 마지막 종창회에 오시는 분 제가 한결같이 24시간 덕분스쿨 유튜브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너무나 명복하게 한 번 더 대짚어 그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죠. 어떤 에너지? 기쁨, 감사, 수용, 축복, 사랑 에너지를 먹는다. 이거는 기운이 나게 하는 그래서 그 특징이 덕분스쿨의 가르침이고 그게 영예의 특징이라고 영예의 특징 다섯 가지 영예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그 다음에 몸을 조복받아달라 몸을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칼을 뽑아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다가 가니 하루를 살더라도 내 몸뚱이 내가 쓰다가 가겠다고 하루를 살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해달라 딱 두 가지거든 그렇게 하면 여기 안 와도 집에서 하면 해결돼요. 아니 죽기 살기로 아이가 죽기 밖에 더 하겠냐고 오늘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 힘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해내야 된다. 이게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여기 오도 똑같고 어디 가도 마지막 해결은 못한다. 마지막 해결은 자기가 밥을 떠먹어야 된다. 밥을 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을 뿐이지 밥을 해서 마지막에 밥을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덕양님이 그동안 체험한 거 우리가 나눴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인 삶이 있잖아요. 개체의 삶. 예를 들어 쉽게 하면 오늘은 반리를 이만큼 하고 녹을 해야지 하는 게 내 개인 삶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면 아픈 분이 찾아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 개인 일이 아니고 전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계기가 있었다는데 그걸 하는 이야기를 어떤 계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봉사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겪고 돈도 몇 천 쏟아 부어봤고 이렇게 겪고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아 이 삶이 참 부지럽다. 이렇게 살다 내가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굉장히 지금 암입니다 해서 혼이 나가서 진짜 방법을 몰라서 하는 그분들 돈 절약하고 고통을 안 받게. 내가 이 부분을 봉사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 있는 분들이 이제 오면 오시면 처음에는 하나 일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 다 뺏기니까 또 그러고 나면 또 비가 더 와요. 그럼 일이 더 일어나요. 아니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덕분수굴 공부도 이렇게 접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어리석은 개체 삶을 살았구나. 이래 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오시면 반일을 못해도 아 저거는 반일일 뿐이야. 내년 하면 되고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러고 이제 그분을 요만큼의 상도 없이 돈도 안 받지만 그거 없이 하는 날까지 아 내 자신이 아직 덜 됐어.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복 그래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또 그 바쁜 와중에 밥까지 또 해드려야 돼요 또. 그래도 그래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하루를 다 하고 나면 저는 뻗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가 빠졌니 뭐 나쁜 게 붙었니 그런 거는 없고요. 지쳤으면 또 또 법만 듣고 쉬면 되니까 그러면 내일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뭐 나쁜 연관은 없다. 그거는 핑계다.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요만큼한 내가 했다는 상까지도 없는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상대 세계니까 분명히 하는 나도 있고 도움을 받는 상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줬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면 반드시 도움을 줬다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절대로 상이 안 없어집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찌꺼기를 마지막까지 없애는 방법은 도움 줬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나 다 하고 내가 나한테 할 일을 했는데 저는 그 할 일을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미안해해요. 늦게 인연을 했다고 저는 먼저 늦게 인연이 됐다고 참회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고맙다로 성화시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도 내가 나한테. 이럴 때는 상이랑 있을 수도 없고 찌꺼기조차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발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덕분서쿨에 있으면서 내가 뭐를 지금 옥상에 방수하는데 내가 뭐를 도와줬다. 도와줬다 하면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이게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지구가 한 덩어리고 한 몸이고 특히 내 몸이고 그래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진작해야 되는데 진작 못 낸 대한 난 오히려 참해 미안함 그리고 할 때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신나게 하고 내 할 일 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면 잠도 잘 오고 봄도 일어나면 깨운하고 이런 차이가 미세하지만 살펴보면 나온다. 거기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상을 내지 않는다 할 때 예를 들면 누가 고맙다고 선물에다 사주고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받는다고 거절하는 거는 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사진 찍어서 올리지 말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분은 상을 가장 세게 내달라고 주문하는 분이라는 거를 꼭 왜냐하면 상을 내고 싶지 않은 분은 그걸 하든지 말든지 그것조차도 신경을 안 쓴다. 거기에 올리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돈 봉투를 주든지 조차도 신경을 안 쓴다. 만약에 돈 봉투를 있으면 고맙다고 이걸 빛나게 쓸 뿐이에요.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상을 안 된다는 것도 공부를 중학히 해야지 마지막 내 몸이 더 신나게 되고 그다음에 상대를 치료해 준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치료하다 보면 내가 기운도 빠지고 치료할 때 좋지 않은 기운들까지 내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아요. 그럼 딱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그런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도 92년도 그때도 구병시식을 어마어마히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 큰 스님이 구병시식을 많이 하면 네가 너무 힘들어 적당하게 해 이런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럴 때 쓸 때도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분명하게 왜 힘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두시라고 여러분이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출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 사람은 다 힘이 들고 그때 그 후유증으로 자기도 기운이 빠져요. 문제가 있다고 출발했으니까. 이거는 치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이점 알겠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아예 없다고 출발하니까 그거 한다고 용서는 일이 없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치유라고 그러고 그거는 본래자리로 돌아가게. 요걸 뭐냐면 입꼬리 올려서 무심에 있으면 그 어떤 전자파도 그 어떤 것도 뭐 해롭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모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힘든데 예를 들면 스승님 무심치우 마여주면 힘들고 상담 마여하면 힘들고 힘든다면 지 생각이지. 무심에 있으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것도 구분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그런 거로 인해서 기후에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심이라는 위력이 얼마나 대당하냐면 전자파 이런 자체가 다 차단돼요. 절대로 전자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무심에서 만약에 여러분 사약을 마셔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어떤 것도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무심은 위력을 갖고 있어. 본래자리로 돌려놔버려. 이걸 꼭 아시고 공부가 그렇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공부 단계를 자기가 계속 끌어올리는 것을 점검하고 거기서 즐거움 기쁨 만족 이런 것을 느껴서 또 건강은 더 좋아지고 시너지 여기서 여러분들 짚어줄게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나를 돕는데 나의 마음을 보고 돕는단 말이야. 나의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내를 해야 된다. 저거 저거 해야 되는데 할 때 나의 마음을 보고 그때는 그 사람 치료해 주잖아. 치유도 안 돼. 치료해 주면 그때 힘도 많이 들고 빨리 또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여기 하늘이 안 도와주고 비가 오가 또 일은 더 늦어지고 이런 일이 경험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이런 것은 실제로 경험해야지 깨달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덕분 철학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큰 작용을 하죠. 나는 30년 동안 돈 안 받고 천더제 했다. 상대가 나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머리가 띵 하고 번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잘못 살았네 이러면서 저를 반성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얼른 하고 밭일도 하고 뭐 해야지 이러다가 이제는 대상이 난데 저번부터 해야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오히려 큰 돈을 절약하고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길인데 그것부터 해야지 이제는 이제 좀 많이 제가 물러서는 쪽으로 저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어서 산다는 게 한 발 더 다가가면 신기하게 또 뒤에 일들어 도와줘서 잘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분서클 공부하고 현장에서 지금 접목해서 계속 확인하니까 지금 더 재미가 있어지고 공부에 대한 확신이 더 서고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덕분서클 알고 덕분서클 공부를 해오지만 여전히 내 몸 하나를 못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법식을 법식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모든 곳에 법식으로 즉 내가 분별망상에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법식으로 새길 쪽으로 내서 해결을 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너무 크게 지금 울림을 주네요 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덕분서클 공부 중에 첫째 학문 닫고 입구를 학문 닫는 거 뒤꿈치 두는 거 이것만은 진짜 모든 분들이 반드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제가 또 이 몸이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저는 절실하기 때문에 이걸 죽기 살겠어요 그래서 이거 첫째 저는 철저히 잘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것과 동시에 무심에 드는 과연 무심이 뭔가 무심에 드는 공부가 될 때까지 저는 공부를 할 겁니다 반드시 해야죠 하는데 이것이 돼야 공부가 더 잘 되니까요 건강히 받쳐주면서 어떤 묘한 힘이 있어요 이게 이게 잘 되면 항상 적재적소에서 딱 학문 닫고 저도 지금 여기 딱 상체는 힘 빼고 하체만 지금 딱 힘을 주고 있거든요 힘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재산이에요 내가 노후의 재산 큰 재산이죠 그리고 모든 망상은 내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이만쯤 하면 됐나 싶은데 우리한테 중생심의 망상이 쇠와 돌로 되어 있대요 철석 같은 걸로 그러니까 벗겨내고 벗겨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계속 이제 높은 법문으로 이걸 때려 막아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첫째 아픔에서 해방되고 또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기한시간에 평방 끝까지 더 건강해서 오랫동안 지구에 남아서 마지막으로 어떤 언어를 세웠다고요 아 제가 그때 그전에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법문 듣고 불교가 뭐지 마음이 뭐지 하면서 했는데 독군수쿨 오고 보니까 스승님 그 법문을 이제 듣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부처님 그때는 법문을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하셔도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면 아이 뭐 그거 스님 말씀이지 나는 중생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아 그래 나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구나 이걸 키워야지 이제는 그걸 그래 내가 부처구나 인정을 했게 됐고요 이제 스승님 부처님도 오백생을 나고 지고 하면서 저 부처를 이뤘다는데 아 이제는 나도 공부를 해서 죽어갈 때는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이걸 가져가야 되고 이제 오백생을 나고 지고 하면서 우리 스승님 같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덕분서쿨 인연돼서 때로는 또 본부에 상주하면서 분명한 목표 당겨진 목표 이런 게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분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보냈을 때 세월이 가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분명한 목표 특히 수단 또 마지막 목적 이런 게 명확하게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 부분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의 마지막 끝자락 그걸 심지어 오백생을 내가 하더라도 그걸 해내야 되겠다 이제 목표를 세우니까 모든 면에서 더 달라지고 특히 이 몸을 좀 더 지구에 오래 있어야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가져갈 농사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그게 이제 이 법이죠 법 이 법을 저는 저 찻잔을 놓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찻잔을 놓고 우주의 성주개공과 생로병사 우주의 지수화풍의 원리를 들었을 때 진짜 천둥번개 맞아서 그때 죽었어요 저는 아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걸 가지고 엄청 고심하고 사심하고 하면서 결국 제가 그 직장암을 하면서 그 몸도 돌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를 확신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공부의 끈을 더 질을 높게 해서 내가 가져갈 건 이것밖에 없구나 이 죽음 죽는다는 거는 이 육신은 그때는 아니 어떻게 내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밥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 진짜 내가 없어요 다 덕분이고 이 밥 안 먹으면 나라는 게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래서 무하다 뭐다 이렇게 하셨구나를 요새는 그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거는 이 법 밖에 없구나 그래도 공부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몸 때문에 절실하거든요 아무도 이걸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건강하니까 절대 모릅니다 저만 아는 절실해요 저는 아주 진짜 어젯밤도 보세요 그 피텅이 쏟으면서 그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아우 스승님께 연락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해야지 진짜 밤새예요 밤새 밤새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저는 그냥 대낮에도 숨 탁 하면 이걸 느끼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게 멀리 없어요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공부밖에 가져갈 거 밖에 그리고 나를 내세울 그런 걸 알면 굳이 나를 버리라 뭐해라 안 해도 버려지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다나 이거를 저는 또 이번에 확실히 그러니까 금강경의 뜻이 알아지니까 조금 이렇게 체득해서 알아지니까 저 신나죠 금강경 법화경이 사경 한 번 안 해도 어? 이렇게 알아지니까 저는 이제 남보다 좀 신나요 신나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핸드폰 또 이어폰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반복을 해놓으면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천혜의 지금 환경 속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밤새 안정하면 끝이라는 거지 이 좋은 환경에 이 조건을 지금 사용해야지 이걸로 사용을 안 하고 숨 떨어지면 끝난다는 거 제가 어제도 발인해주고 온 거 아니고 돌아가신 분 발인 숨 떨어지는 분 발인 숨이 순간 떨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좋은 전부 다를 갖춰놓고 지금 공부하기 좋게 해놓고 또 덕분서쿨이 또 있고 저도 옆에 있고 이런 천혜의 지금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럴 때 안 하면 뭔지 아냐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1편계 7편계 대답하면 숨 떨어질 때는 후회하고 그런 건데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한번 해주고 마침 어떨까요? 제가 법문을 듣다 보면 큰 손님들 말씀이 이생 안 태어난 셈치고 공부해라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생 안 태어난 셈치고 공부를 해야 이생도 좋고 또 좋고 건강도 좋고 오히려 죽을 각으로 해야지 살아난다는 거죠 거꾸로 때려치세요 또 거꾸로 그러는 게 오히려 사는 것이고 삶이 더 빛나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말씀을 와닿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죽을 여기 올 때도 저는 진짜 죽을 각으로 왔어요 공부는 죽을 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막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 앞에 가서 내가 나설 그런 뭐도 안 되고 가지 말할까 하는데 아이고 공부는 죽어도 해야지 죽을 힘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러고 왔거든요 지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지만 오래오래 지구에 계시면서 본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감화를 받고 또 일어서기를 지구촌 가족 여러분이 다 건강하는 그날까지 해내도록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없는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